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금형 부품들 동용접, 신주용접, 알미늄 용접 주력 제품은 의료기 임플란트 쪽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접성이 뛰어나지 않으면 기포가 생김으로 해서 크레이 발생되면 떨어지면서 기밀이라든가 수밀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 에어가 샌다든가 물이 샌다든가 제품을 용접하고 난 후에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최상의 융착력을 줌으로써 떨어지지 않고 아주 세밀하게 용접하고 있습니다 시가용품이라는 게 외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덱스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외관이 다른 제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표면이 깨끗하고요 손으로 하게 되면 용접을 하고 나서 보면 굉장히 불규칙적인데요 인덱스 용접을 하고 나서 용접면을 보면 일정하게 깨끗하게 나오죠 시공부들 굉장히 많이 제작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만들었네요 제가 다 개발한 거예요 이런 용접 직관에는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개성혈택을 믿고 이렇게 일을 맡겨주시면 제품의 품질, 외관 이런 것들을 고객 믿음에 반영하기 위해서 더욱더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더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